2017, 2018 전관장 프로농구,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치와 고양오리온 오리온스의 5라운드 경기, 김식은 요소리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상재와 박찬희, 정영삼, 브라운 그리고 김상규입니다. 이어서 고양오리온 오리온스의 오늘 경기 베스트5입니다. 민성주, 전종규, 한호빈, 허일영 그리고 버논 맥클린입니다. 믿을 건 없냐. 여러분의 칭찬 박수로 출발합니다. 시작됩니다. 맥클린 손끝 걸리면서 원정팀 오리온이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전개를 하겠습니다. 강상재의 첫 득점입니다. 강상재의 첫 득점입니다. 강상재의 오늘 경기 첫 득점. 바로 이어서 맥클린입니다. 공팡고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라인뒤에서 한호빈, 테인키더셀, 리바운드, 강상재. 곽찬이 넘겨졌고, 브라운! 득점입니다. 공팡고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지금 중심을 잃었는데도 이건 골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박찬이 반대편으로 길게 그리그올 팍. 정확하게 3점. 오늘 경기의 첫 번째 3점입니다. 첫 번째 3점입니다. 허일영. 첫 번째 득점으로. 그리고 이후에 다시 브라운 던지지 않고 파고듭니다. 원핸드 던커. 저 요즘 브라운 선수가 석정춘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맥클린 선수가 해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이 넘겨졌고 브라운 파고듭. 정영상 던지지 않고 다시 밀어졌고 박찬에게 파고듭에 들어갑니다.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 브라운의 폰을 떠난 공에 리멜을 갈랐습니다. 3점. 28-21. 최진수 재치고 타이밍 쉬고 2점입니다. 1분 안쪽 남아있는데. 최진수 그래도 바리워트 데이업 들어갑니다. 4초. 3초. 문태조 던집니다. 마지막 슛까지 조금은 짧았네요. 이렇게 28 대 15. 10점 차량을 정리된 팀의 1쿼터였습니다. 과연 이 셀비의 국백을 국내 선수들이 얼마나 잘 배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출발은 차바위입니다. 차바위의 3점. 에드워즈를 막아낸 브라운입니다. 차 바위. 차 바위. 특점을 넣으면 레이업 실패. 그러나 볼 밑에 있다. 당사는. 10점. 에드워즈. 차 바위의 선수로 풀터블하다가 재치고. 2점입니다. 에드워즈의 첫 득점입니다. 다시 정면 한호빈. 어렵게 3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맥클린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다시 에드워즈의 3점 성공. 오늘 보양고 리온의 첫 번째 3점 슛입니다. 맥클린. 브라운과의 승도. 재치고 들어오면서 올려놨습니다. 오케이로 돌아가면서 뛰어 들어오는 최진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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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의 블락찬 이후에 에드워즈. 짧은 패스. 가깝게 올려놓고 있는 허희룡. 그리고 팔을 쭉 뻗어서 맥클린. 손잡고 샷틀락. 5초. 4초. 2점. 2점. 상대방 측. 최우세진 평균 23점. 8점을 보여주고 있는 맥클린이고요. 추가 자율트까지. 3점. 맞히고 있어 맥클린. 브라운을 재치고 들어갑니다. 리버스 레이업. 오늘 맥클린 13점을 구축했고요. 위에 맞으면서 브라운드 맞고. 16점째. 에드워즈. 연속해서 득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라운. 라운드 위에서 브라나 짤 맞춥니다. 강상재. 오늘 강상재 12득점자. 이번에는 에드워즈인데요. 마스터 키워나왔습니다. 볼 살리는 브라운입니다. 선점으로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약간 넘겼어요. 최진수가 흘린 골을 주웠는데. 여기서 다시 빼주는 강상재. 넘겨졌고 강상재가 마무리입니다. 오늘 강상재 선수의 어시스트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좌측으로 밀어줬습니다. 참하위 선수입니다. 터프점. 굉장히 정확합니다. 오늘 참하위 3점 3개째를 기록합니다. 최진수. 최진수도 성공입니다. 3점. 자 열렸습니다. 네 그렇죠. 들어가면서 다시 가볍게 프로젝. 브라운. 살짝 걸렸지만 박찬희 연결되는데. 100점 인정. 상대방 잭. 박찬희 선수가 또 더블 더블 이렇게 되면 기록을 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 맥클런. 화풀이 덩크. 어느 팀에 그래도 20점. 하하. 안했냐? 차바위 멀리서 정확한 터점. 아직 근이 다 안 풀렸나 봅니다. 남편이 높은 터져나 봅니다. 한우빈. 확점 정확합니다. 최하킬락 5초. 앞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최진수의 팔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길게 넣어줄까 맥클린이 다시 한 번 더. 덩크로 마무리. 랜덤 브라운. 다시 맥클린과 만났습니다. 맥클린의 수비를 뚫고 두 점. 허일영까지 연결됩니다. 허일영 베이스라인 따라서 두 점. 중간에 정영삼. 바로 정영삼. 천하위의 득점. 1,5. 간퀄터. 그리고 에드워즈가 질문자 다시 한 번 더 들었고. 3버터의 마지막 특점 따라가던 2쿼터였고. 3쿼터 역시 힘을 내봤지만 그러나 다시 열점차로 벌어진 3쿼터입니다. 맥클린, 문태정, 꿀맨 들어갑니다. 자, 차틀락 굴복한 상황에서. 이후를 막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차바위의 반칙이 나왔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축가자유투까지. 한모빈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갔어요. 지금 행운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정병 중에 선정. 80대 69, 11점 차. 그리고 한모빈. 라인 뒤에서 선정. 들어갑니다. 7점 차. 끝으로 들어왔고요. 2점 성공. 다시 나와요. 허일영. 그러면 클린. 커버입니다. 1분 안쪽. 5점 차. 골밑. 성공입니다. 3점 차.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기습. 지금. 이 후배를 빠져나왔어요. 일단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차이툴 들어갑니다. 4점 차. 36.7초에서. 2개 모두 성공입니다. 87 대 82. 자, 열렸습니다. 곧바로 문태종 던집니다. 3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최잼수가 파울러 끊었습니다. 작전은 굉장히 좋았는데. KBL에서도 굉장히. 제일 좋았던 어떤 커리어 시즌이었습니다. 2개 중에 1개 들어갔습니다. 문태종. 그리고 허일영. 허일영은 성공입니다. 3점. 자, 아직 파울 작전을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반칙으로. 중요한 장. 안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2구입니다. 2구는 성공입니다. 하하. 89에 85가 됐습니다. 넉 점차. 자, 오리온은 빠른 공격이 필요하죠. 네. 자, 빠르게 건너왔습니다. 13초 정도. 다시 넘겨졌고요. 넥클린. 다시 외곽에서 던졌어요. 오, 넥클린 왔습니다. 들어갔어요. 허일영. 자, 또 파울 작전을 해야죠. 한 점차. 한 점차. 어, 저 파울 작전을 안 할까요? 여기서 반칙. 자, 여기서. 그렇죠. 신체 접촉이 없었습니다. 최진수 선수의. 네. 굉장히 지금 심정이 답답할 거예요. 분명히 3점 슛을 맞지 말라고 했는데. 어, 자, 또 실패했습니다. 1구 안 들어갔어요. 중요한 장. 2구. 성공입니다. 93, 88. 그리고 3.7초. 작전 타임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3.7초의 시간입니다. 에드워즈에게 연결. 에드워즈. 가위에 도착했고요. 라이,ì. 이렇게 마무리… 최인혁 스커버 90 대 88. 인천전자랜드 엘리 펀치가 고향 오리온 오리엔스에게도 고향 오리온 오리엔스에게도 5라운드. 어렵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리온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아멘